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사건을 마지막 표적으로 다뤄었었죠. 오늘은 그 부활사건의 뒷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표면적인 사건이 이슈가 되기 쉬운데 이것은 구조 자체가 역설이 있어요. 뒷이야기에 진의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용 자체도 많은 아이러니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나사로의 부활이야기를 목격하고 듣고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당연히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을 쫓아다니고 이분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류가 생겼겠죠. 그런데 또 한켠에는 이 사람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반대 세력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주로 초점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된 무리들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얽힌 이야기 속에서 이 본문이 과연 오늘 우리 인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주를 좀 볼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세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린이라 그랬는데 고발했다고 말이에요. 바리세인들이라면 사실상 종교 최고의 권력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를 얘기합니다. 그 대목이 47절에 바로 나오죠.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이 뭘 모았어요? 공회. 바로 이 공회가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정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이죠. 사실 질문이기보다는 이 질문은 어떻게 귀결이 되는가 하면 5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우리가 이 사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본격적인 모의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좀 호흡을 가다듬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장서부터 쭉 하신 행적을 보면 사람을 고치고 심지어는 지난번에는 죽어서 냄새가 나는 시신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까지를 다 목격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이분 정말 대단하다.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하고 환호를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도대체 그것도 종교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 사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제거하자. 이런 결론에 이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간단치가 않고 간단치 않은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우선 이것은 이들이 무슨 종교적인 신앙심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런 용어와 언어를 씁니다. 자 볼까요? 48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여기 보니까 우리 땅 그래서 이 땅이라는 말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랜드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토포스라는 말은 플레이스라고 돼 있어요. 공간, 어떤 지정된 장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 땅은 어떤 의미를 던지냐 하면 바로 성전을 얘기합니다. 즉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뒀다가는 로마 정부가 우리 성소를 짓밟는 일이 생길 거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거를 종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정치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조금 풀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많은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민심이 점점점 누구에게로 넘어가고 있죠?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이 압제와 가난과 허기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장하는 바는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예요. 예수님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다녔던 기대했던 나라는 같은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일까요? 다른 나라입니다. 적어도 백성들은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이 가난과 우리의 이 압제를 해결해 줄 바로 그 메시아다. 정치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와 결탁을 해서 종교 기득권자들인 바리세인들 시각에서 볼 때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이들이 필연적으로 로마 정권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 로마 정권과 이들이 충돌을 일으키면 제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1900년대 초에 일제에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어요. 그때 뜻이 있는 사람들은 만주로 중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외부에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자금을 대고 밀정 같은 영화를 보면 그 내용들이 좀 얼핏 얼핏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결코 이 조국의 해방을 이 민족의 해방을 맞득지 않게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상식적으로 기득권자들입니다. 일제에 부역하면서 빌부터 한 시대를 먹고 살았던 쉽게 얘기하면 기득권자들이에요. 일정 지분을 챙기고 자자손손 그냥 한 세상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나라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백성들은 우리나라의 자유와 주권 회복과 해방을 원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그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종교 기득권층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자기들에게 반역이 되어서 불안한 게 아니고 이들이 로마와 충돌을 일으키면 자기들이 로마 정부 밑에서 이들은 실질적으로 종교인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때 이미 대제사장은 원칙적으로 종신직인데 대제사장마저 그 직을 로마 정부에서 해임하고 임명하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주권마저도 사실은 로마 황제에게로 넘어가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주는 결국 로마 황제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로마가 이런 내부적인 충돌에 의해서 자기 민족에게 들어와 성전을 짓밟는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의 권력의 근거가 되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AD 70년에 실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후에 벌어집니다. 그들의 걱정대로. 여러분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48절. 만일 그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치공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무너질까 봐. 그 기반이 없어질까 봐. 걱정스러워서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러자 이때 오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가야바라는 인물이 탁 등장을 합니다. 가야바. 자 49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여러분 잠깐 앞을 보세요. 여기 등장하는 가야바는 앞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야바는 원래 이해에 제사장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원래는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로마 정부의 입맛대로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해골당합니다. 무슨 임시직처럼 해골당해요. 대제사장이 이 시대가 종교적 주권까지도 그렇게 넘어가 있던 때예요. 그리고 자기 입맛에 고분고분구는 가야바를 임명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둘 사이는 사위와 장인 관계예요. 안나스가 장인입니다. 어쨌든 가야바가 새로 임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자, 앞을 보실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른 채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가 지금 무슨 예언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예언이 될 줄 모른 채 자기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인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정치적인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죠. 여론도 이 비슷한 행동들을 해요. 어떤 것들을 그냥 소리소문 없이 잠재우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편당을 위해서 그냥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 때가 굉장히 많았고 과거에는 더 심했어요. 오늘날에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과거에는 더 많았고 지금 가야바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게 로마의 침입을 제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자기가 스스로 말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뒤바뀌냐 하면 성경을 잘 보세요.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로라.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역설이라고 그러고 아이러니라고 해요. 이 대목이 이해하는데 제일 오늘 어렵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에 걸쳐오면서도 이 대목에 집중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 놀랍게도 알아들었어요. 4부는 더 알아들을 줄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야바는 어떤 관점에서 이 얘기를 했죠? 정치적 관점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희생양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정치적 관점에서 얘기를 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가야바의 정치적 의도를 빌려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교획을 진행시키고 있더라고요. 표정이 그럴 줄 알았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획과 가야바의 의도는 다르습니까? 같습니까? 다르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권력과 정치적 야욕을 통해서 야 이럴 때일수록 희생양이 필요해 이 사람 하나 제거하면 돼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예요. 여기에 얼마나 무서운 섬뜩한 역설이 감춰져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다같이 시작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무얼로 천명하여 자기 정체를 소개했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원래 어린 양은 희생제물로 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누가 짐례하게 돼 있습니까? 누가 짐례하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짐례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섬뜩한 아이러니가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담아져 있어요.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 직분이 참 뭐죠?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불법한 의도에 의해서 임시 대제사장이 참된 대제사장을 어린 양으로 잡고 있어요. 이것만한 역설이 있을까요? 이것만한 섬뜩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기꺼이 그 정치적인 의도에 하나님은 어린 양을 그 손에 맡겨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죽이기로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띄워주세요.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 양으로 한 알의 밀로 떨어져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방식을 하나님은 놀랍게도 가장 불법한 자의 손에 맡겨요. 왜? 그 가야만은 오늘 누굴까요? 우리는 믿었으니까 그쪽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또 하나의 모습이에요. 가야만은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영접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니죠. 우리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었는데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쪽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가야바를 우리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인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자를 위해서 불법한 제물이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 구원 계획 속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가 하면 52절을 볼까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 이뤄라. 요한복음 10장을 띄워주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다음 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2, 3주 전에 이 본문을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는 삭군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삭군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에요. 삭군은 말 그대로 고용당해서 삭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그냥 삭군이에요. 삭군은 그 계약법에 보면 일정 분량의 양을 책임질 수 있지만 자기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는 도망가더라도 거기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없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삭군은 너무 날강도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초점은 선한 목자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과분한 사랑을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집에 키우는, 기르는 개가 이뻐도 개를 위해 목숨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거는 인간의 위격을, 존엄함을 무시하는 태도죠. 개는 개답게, 인간은 인간답게. 잊지 마세요. 저는 개통령이라고 불리우는 강 누구입니까? 그분. 강형우? 맞나 이름? 그분이 아주 균형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분이 개 대통령이라고 해서 아주 개의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미치긴 미쳤는데 정확하게 미쳤어요. 개는 개답게. 분명한 자기선이 있더라고요. 자꾸 사람, 물고 이러는 개는 안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맞는 얘기죠. 갑자기 왜 개 얘기가 나왔지? 양떼매, 양떼매. 개가 아무리 이뻐도 개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었다니까요. 그거는 과분한 사랑도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비유를 그렇게 한 것뿐이지 그 비유도 사실은 가당치 않는 비유죠.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다음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음 절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잘 보세요.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게 무슨 명령입니까? 이게 성교 명령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양이지 우리가 사실은 어디 있었어요? 우리 밖에 있었어요.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몇 부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친구 집에 놀러 왔다가 우연히 예배에 난생 처음으로 참석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세상에 그 설교를 듣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어머나 나도 저 말대로라면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나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도 저 우리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아주 기특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 어려운 설교를 듣고도 그러니까 이게 설교가 어렵다고 귓구멍으로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쉽다고 귓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집이 통영인데 통영으로 내려가서 월요일날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교회에 아무도 없더래요. 교회를 처음 나간 자매가 맞긴 맞아. 월요일날 누가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낙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논두렁에 어느 허름한 아저씨가 논일을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교회 등록은 꼭 하고 싶은데 그런데 논두렁이 일하려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답답해가지고 교회는 등록을 하고 싶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대요. 실화야 실화.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꾸며내겠어요. 실화. 예수님은 우리의 들지 않은 양 우리가 선결을 왜 나갑니까. 그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시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54절에서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느니라. 요한의 눈에 빈들 에브라임이라는 빈들 끝에 마을이 왜 시선을 잡았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 언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아 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빈들을 불임의 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 그런데 에브라임은 뭐예요. 그 빈들 끝에 에브라임은 열매를 맺다 풍성하다 결실하다 두 배를 얻다. 이런 의미예요. 이 죽음의 땅에 우리 대한민국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어떤 곳이었어요. 무지와 고집과 어둠과 가난과 저주로 가득했던 땅이에요. 수많은 성교사들이 발을 딛고 또 딛고 죽어가고 또 죽어가고 끝에 오늘 우리는 이 풍요한 기적을 꿈결처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1892년 한 젊은 성교사 부부가 이 땅에 도착을 합니다. 영상으로 그 그림을 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 성교사 부부가 이 땅에 도착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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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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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